집 나가면 개고생! 오늘의 착장은 얼룩달룩 얼룩달룩 오늘의 아침이 형광색 연옥 스테이저 가려고 왔다 스테이저 이런 걸 보고 타야 된단 말이야? 네 지금 교통으로 가는 열차를 타러 왔답니다 히히힛 지인 파이팅 수업 스테이저 그는 스테이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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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우신사 여우신사 푸지... 푸지 미나리 감사합니다 받았지만 무슨 말인지 절대 이해할 수 없고 그 후에 유 blaming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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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